오늘 아침은 형님이 준비해 주시는 샌드위치 가겠습니다. 와, 잼하고 다 챙겨 오셨네. 개미상 있습니다. 이거 세팅해 보세요. 배워요. 콜맨 샌드위치 처음에는 싼걸로 했는데 이제 계속 조금씩 좋은거, 좋은거, 좋은거 이렇게 사라 보니깐 좋네. 잼 모자라멜을 여기 있으니까 이게 바로 저 http 캐저 청소 작년 글율 그리겠지 라인 그리겠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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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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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하나씩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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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